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3학년도 수능 나영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영역이 나왔어요. 2의 x승 마이너스 n보다 y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 2의 x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2의 x승 마이너스 n 로그 2의 x 플러스 n 걔네 사이에 있는 좌표를 읽어줘라. 그때 순서상을 파악해봐라. 요 내용이 되겠죠. 아, 근데요. 얘가 너무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 아름답게 생겼어? y는 2의 x승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과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n이라는 녀석. 얘네 두 개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에요. 역함수 관계. 그럼 이 역함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가족권 읽는 순간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모아야 돼요?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1차 함수. 함수는 누굽니까?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거고. 역함수라는 녀석은요.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이 사이에 있는 y는 x 위에 점 찾아보는 거잖아. 그럼 지수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위에 y는 x.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한테 체크하라고 본 거죠. 근데 얘네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요. 당연히 로그 함수. 그 역함수의 로그 함수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그랑 지수가 있어요. 뭐가 심리적으로 편합니까? 지수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로그는 안 보는 거야. 얘만 만족하면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수보다 위에 있으면 당연히 그 역함수보다는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역함수니까. 이해되셨어요? 역함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 함수보다 위에 있는 y는 x 위에 있는 점만 체크를 할 겁니다. 자 나 조건을 보니까 x좌표랑 y좌표는 모두 정수가 나와야 된대요. 뭐 예를 들어 라고 돼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당황하는 게 뭐냐면 문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근데 어차피 n은 1부터 30까지야. 어차피 대입하면서 변하는 값이니까 대입하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천천히 갑시다. 자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 말은 x좌표를 m이라고 잡는다면요. y좌표도 m이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y가 2의 x승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럼 얘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니까 m은 크거나 같아야 돼. 2의 x승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보다요. 자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뭐 n 기준 잡든 m 기준 잡든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n의 값, m에 대한 n의 변화율을 볼 거예요. 자 이항, 이항에서 정리를 때려주시면 n은 2의 x승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어 왜? 이 멍청이. x에다 m 안 넣었죠. 여기도 m 넣으셔야 됩니다. m, m이었으니까 여긴 안 넣었네요. 우리는 얘를 따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m과 m은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얘를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참 못합니다. 자 뭘 기준으로 잡고 n의 변화를 볼까요? 그러면요. m값. 1부터 다 때려 넣을 거예요. 첫 번째. 자 m이 양수일 때로 한번 접근해봅시다. 양수일 때. 자 그때 정수는요. 1부터 넣을 수 있겠죠? 그대로 1을 대입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m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요. 2 대입하니까 n은 4 빼기 2.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자 m이 3이 되면 n은요. 5보다 크거나 같다. m이 4가 되면 n은 2의 10. 어 12보다 크거나 같다. 조금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m이 5가 되면요. 32 빼기 5니까 n은 27보다 크거나 같다. m이 6이 되면 n은 64 빼기 6이니까 5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라고. 더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원래라면요. 쫙 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시그마가 n이 30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삑 없는 게 되겠죠.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n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요. m이 1일 때 n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m1은 다 나오는 거야. 자 범위 살짝풍 잘 보셔야 됩니다. 자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경계가 2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 n이 1일 때는요. m은 누구밖에 안 나오냐?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1. 자 그 다음에 2잖아. 2부터 5죠. 그래서 n이 2부터 4까지만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가 되는 순간 m3도 되는 거거든. 자 n이 2에서 4. 1보다 크면 1 무조건 되는 거고. 2보다 크면 2 무조건 되는 거였어. 그럼 얘는 m값은 1과 2만 올 수 있겠죠. 1, 2. 됐어?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전인 11. 그때는요. 1, 2. 당연히 되는 거예요. n1보다 크면 m이 무조건 되는 거니까. 1, 2, 3까지. 3개가 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감 오시죠 여러분들. 만족하는 순서상 m값 갖고 오는 거예요. 자 n이 1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전 단계인 26까지는요. 1, 2, 3, 4가 올 수 있을 거고. 자 n이 27보다 크거나 같고. 원래라면 57까지 가야 됐지만. 우리는 30까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30까지. 이때는 뭐야. 1, 2, 3, 4, 5. 5개가 올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개수 한번 다 써봅시다. 자 이때 1개 나오고요. 2개인데 2에서 4까지는 총 3개잖아. n이. 2, 3, 4. 6개가 나올 거고. 5에서 11까지는요. 7개죠. 3, 7에 21개의 순서상 나올 거고. 자 4개인데요. 이거 얼마야? 15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60개. 5개인데 여기서 몇 개예요? 4개. 20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m이 0보다 클 때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0보다 클 때만 따져본 거예요. 그 전체의 합은 7, 20이라니까 28. 28, 20 더하니까 108이 합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개수의 합. 자 두 번째. 우리 m 0보다 크다 했으니까 m이 0일 대로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자 m이 0이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따져보니까요. n은요. 누구보다 2에 0승 1. 빼기 0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0일 때는 1보다 크거나 싹 다 되는 거잖아. 그럼 0,1, 0,2, 0,3 여기서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0개가 나올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m이 0보다 작을 때. m이 0보다 작아요. 천천히. 첫 번째랑 똑같이 가는 거야. m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m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잘 봐.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쓸게.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2분의 3이죠. m이 마이너스 2입니다. m이 마이너스 2니까 n은 마이너스 2승 4분의 1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n은 뭐야? 8분의 1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어차피 자연수. n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얘 얼마예요? 1점 머시기 머시기고요. 얘 얼마예요? 2점 머시기 머시기입니다. 얘 얼마예요? 3점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4부터 셀 수 있는 거고 3부터 셀 수 있는 거고 2부터 셀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보다 뭐한 거 무조건 1 큰 거부터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는 어차피 다 0점 머시기니까 사실상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2에 마이너스 거듭제곱이면 어차피 0과 1 사이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카운팅하는 데는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 부분은 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로 한번 규칙 한번 볼까요? 자, m이 마이너스 1이에요. n은 1.xx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얘는 얼마였어? 3.xx 아, 3점 얘 2라고 쓸게. 얘 그냥 3이라고 쓰고 얘 그냥 4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n이 2일 때 몇 개 나와요? 마이너스 1개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n은 3이 됐습니다. n이 3이 되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올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자, n이 4가 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규칙 보이세요? 앞으로 더 안 한다는 소리예요. 몇 개? 한 개. 얘 몇 개? 두 개. 얘 몇 개? 세 개. 그다음 몇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어떤 규칙인지 보이시나요? 아, 1씩 커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선생님, n은 1은 왜 안 해요? 이때 없잖아요, 만족하는. 얘 1.xx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음수 중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는 굳이 따지만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은 너무나도 많겠네요. 시그마로 일반항 찾으셔서 가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갈 겁니다. 자, 얘는요. 0부터 계속 더해줄 거예요. 짠짠짠. 개수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가니까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야. 우리 어디까지 봐야 돼? 30까지죠. 그럼 얼마로 끝날까? 29로 끝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의 합은 끝한 킬러 공식하니까 2분의 첫항 끝항 더하니까 29고요. 곱하기 항의 개수 30개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29 곱하기 15개가 나올 겁니다. 자, 얘 계산 빨리 합시다. 29 곱하기 15니까 5, 9, 45, 5, 20, 145, 2, 9, 10이니까 얘 계산 결과는 5, 3, 4, 4, 135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다 찾아놨어요. m이 0보다 클 때, m이 0일 때, m이 0보다 작을 때 얘네가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상으로. 우린 n이 1부터 30까지 다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가 구한 이 3개, 3개의 개수를 순서상의 개수를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8 더하기 30 더하기 435 따라서 138 435죠. 138 더하기 435 3, 7, 5 573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얘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부터 이런 걸 잘 못해. 실제로 대입해 가면서 조건 달면서 하나하나 다 규칙 잡고 세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라고 하지? 나눠가면서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73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